내일 시장은 또 어떨까요? 내일보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고 확인해봐야 할 것도 많은데 내일 시초가에 저희가 그럼 공략해볼 만한 종목을 한번 선별해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부터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내일 시초가에 좀 들어갈 종목을 보자면 EDGC입니다. EDGC. 네, 이 EDGC는 한미합작법인이 설립된 유전체 분석 전문 업체라 보시면 되겠고요. 통상 바이오 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최근에 9월에 이슈가 났던 부분들이 옹코 캐치 임상 결과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장암 예측 모델 진단 정확도가 0.98이었습니다. 즉 1 가까이 되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 대장암 관련된 부분들과 또한 폐암에 대한 예측 모델 정확도가 거의 1 가까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상 내년 상반기 때 이 부분들을 상용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보다는 최근에 전거래일이죠. 전거래일에 코로나 4만 명 정도 이상 확진자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코로나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EDGC도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예전에 수출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동시에 지켜보는 부분들이 낫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10월 20일 때 윗고리가 달면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이 부분들을 2,400원, 500원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2,5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 이게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500원까지 좀 목표가를 바라보시게 된다면 그래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주가에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00원 좀 아래에 2,400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1,800원 이하로 지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EDGC를 내일 시주가에 공략해보자. 반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셨고 이번에 송가람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내일 보고 계세요? 저는 내일 볼 종목으로 데모를 가지고 왔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 굴삭기 어테치먼트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 개발 품목 같은 경우에 유압브레이커, 그리고 퀵커플러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전쟁이 난 국가에 재건을 하는 데 필수적인 품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보더라도 추세를 깨지 않고 중기적인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그 흐름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지 않고 거래량을 나오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쟁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 이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가를 바라볼 때 그 주가의 흐름, 어떤 기대감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휴전이 완성되고 재건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 기대감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충분히 눌린 상태에서 접근해볼 만한 위치고요. 목표가는 단기로는 13,700원, 손절가는 9,500원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데모도 한번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반소장님 내일 살펴볼 종목 하나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까 EDGC는 사실 목표가가 2,500원이고 손절가 1,950원으로 좀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 바라시겠고요. 두 번째로는 구길제지입니다. 이 구길제지는 각종 지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즉, 지금 현재 제지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슈는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거래량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이 구길제지도 단기적인 기대감이 매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길제지의 자회사인 구길그래핀이 있습니다. 이 구길그래핀이 그래핀 시제품을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 시제품은 나중에 완전한 제품을 때까지 가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이 구길제지가 추가적인 사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그래핀 사업까지도 같이 영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즉,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제지로서 종이 종목으로만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수소전자, 수소전자에 들어가는 탄소 종이도 개발한 기업입니다. 즉,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복합적인 부분들, 요소가 같이 테마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 점이 좀 특이점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이죠. 그때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으로 인해서 운동장, 체육관 등 일회용 종이컵이 무상으로 금지가 됩니다. 즉,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무상 금지가 되기 때문에 종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 의해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공급에 대한 비용도 발생을 할 거거든요. 이 공급에 대한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구길제지도 역시나 매출적인 부분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이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수소전지 그리고 그래핑 관련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길제지는 단기적인 부분들 이슈를 통해서도 한 번 정도 2,4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한 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과 전전전 거래일이죠. 3일 전에 거래일 때도 거래량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초가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짧게 2,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 이하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살펴볼 종목들을 확인해봤고 조금 전에 또 KB금융이 실적 발표했습니다. KB금융 오늘 1.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매출은 일단 32조 7,475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 정도, 1조 5,989억 원, 전년 대비해서 10% 줄었고요. 시장의 예상의 컨센서스도 하위에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KB금융의 3분기 영업이익은 약간은 실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내일 주가 어떻게 반영될지도 한 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동훈 캐스터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